자 391쪽에 ㄷ번 갑니다. ㄷ번하고 ㄹ번인데 두개는 같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ㄷ번이 동거봉양이고 ㄹ번이 혼인인데 결국은 둘다 내용이 똑같아요. 동거봉양부터 하면 이런거죠. 가령 갑시가 주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갑시네 부모님도 집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두 집이 이번에 동거봉양 한다고 합친거죠. 합친거. 합치게 되면 주택이 두채 1세대 2주택이 돼요. 그럼 적어도 한채은 팔아야 돼요. 언제까지 파냐 이건데 두 집이 합친 날, 합가일로부터 합니다. 합가일로부터 기간이 5년내요. 그래서 5년 내에 5년 내에 하나를 팔면 돼요. 근데 대체 조심할 건 뭐냐. 아까 분명히 처분주택이 정해지고 처분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처분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처분주택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둘 중에 5년 내에 그냥 한채. 5년 내에 한채만 처분하면 돼요. 5년 내에 한채만 처분하면 돼요. 그럼 이게 혼인이었다? 바꾸면 돼요. 부모님 대신 어떻게? 여자. 어떤 여인이 주택이 있고 두 남녀가 혼인하게 되었다. 그럼 하나 팔면 돼요. 언제까지 파냐. 혼인일부터입니다. 혼인일로부터 똑같이. 몇 년 내에? 5년 내에? 한채를 처분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 혼인관, 동거봉영 둘 다 마찬가지죠. 몇 년 내에 판다? 5년 내에 한채가 처분되면 됩니다. 자, 미음번도 가볼게요. 자, 미음번은 이제 문화재 주택인데 얘는 혐의난 적이 거의 없어요. 쉬우니까. 보면 갑시가 소유한 주택이 하나 있대요. 일반 주택이 있고 이게 일반 주택이고. 그 다음에 현재 값이는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도 있었다. 역시 주택 2개. 1, 3주택이에요. 하나 팔면 돼요. 뭘 파냐. 마찬가지. 일반 주택을 팔면 돼요. 언제 파냐. 기간 없이 먼저 처분해요. 먼저 처분하면 돼요. 먼저. 그래서 일반 주택은 먼저 처분한다. 그럼 아까 상속도 일반 주택이었죠? 그럼 얘를 먼저 팔고. 지금도 일반이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일반자 붙은 건 처분 기간이 없이 무조건 먼저 처분하면 됩니다. 뭐 간단하죠? 자, 비음번 가볼게요. 비음번은 이제 농어촌 주택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도 굳이 보면 자, 갑시가 주택이 하나 있죠? 이게 일반 주택이고. 그 다음에 갑시가 농어촌에 농어촌에 주택이랑 또 있다. 두 개인데 결국은 얘도 뭘 파냐. 일반 주택을, 이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돼요. 먼저. 그래서 얘를 먼저 처분하면 비과세 요건이 돼요. 다음은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농촌 주택이 셋 중에 하나야 돼요. 첫째는 이게 상속받은 농촌 주택이든가 둘째는 이농 주택이든가 셋째는 귀농이든가 셋 중에 하나야 돼요. 그럼 이때 더 조심할 게 이거예요. 얘가 상속받은 주택이나 이농 주택 이렇게 농촌 주택하고 일반이 있으면 그냥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돼요. 하지만 조심할 게 이거예요. 일반 주택하고 귀농 주택이 맞붙으면 이때는 물론 일반 주택을 파는 거 맞는데 언제 파냐. 이때는 귀농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내예요. 5년 내에 처분입니다. 그래서 요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개하고 일반이 있으면 그냥 기간에 관계없이 먼저 팔지만 귀농 주택하고부터 어떤 거 귀농 주택을 먼저 귀농 주택 산 날부터 5년 내 일반 주택이 처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뭐 나머지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391쪽 맨 밑에 가면 상속주택 조건이 있죠. 피상속이니 5년 이상 거주 둘째 점 이농 주택 누가 이농이니 5년 이상 거주 셋째 귀농 주택이 있죠. 영농이나 영어목적인 귀농 주택에서 넘겨보시면 자 어디 핵심 체크에 핵심 체크 맨 밑에 봐요. 391쪽 맨 밑에 가면 귀농 주택 요건이 있죠. 첫째 고가 주택이 아닐 것 둘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것 셋째 66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면적 이내일 것 그 다음에 맨 밑에 귀농 후 3년 이상 반드시 거주 경작을 것 그런 요건이 있는데 이렇게 참고로 보시고요. 자 이제 시옷번 겁니다. 시옷번이 실수의 목적인데 얘도 아까 기억번처럼 이사 가는 거 똑같아요. 즉 이런 겁니다. 값이 값 주택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일반 주택이고 그 다음에 이사 가려고 집을 사요. 신주택을 취득합니다. 주택 두 개죠. 하나 팔면 뭘 파냐. 종전 주택 전에 있었던 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이건 똑같은데 이사 가는 거와 똑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얘는 이제 이 신주택을 어디 가서 하냐. 반드시 지방에 가서 지방에 가서 취득해야 돼요. 지방에 가서 취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 왜 이사를 가냐. 이사를 가죠. 아까 이사 간다 했으니까 이사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학교의 취약 때문에 근무상 형편 때문에 질병의 요양 때문에 이런 이유로 지방에 가서 집을 사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 단서가 꼭 붙어요. 이렇게 붙어요. 자 그럼 팝니다. 언제 파냐. 이집 산 날부터가 아니고 이사를 가게 된 이유. 이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내 처분이에요. 아까 그냥 이사를 가는 거 언제까지. 이사 가는 건 새집 산 날부터 3년 내인데 지금은 이 사유가 끝이 난 날부터 3년 내 처분이에요.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내 처분이 돼. 그래서 이건 읽어볼게요. 자 실수의 목적이 땡땡.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과 그 밖의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한 개씩 수여금 1세대가. 자 언제 팝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내에 일반 주택이 처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억반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럼 결론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기억본부터 시후본까지 어떤 주택이 처분되어야 할 거며 또 몇 년 내 처분되어야 할 건지 그 두 가지 상황들은 반드시 좀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상당히 자주 언급이 됩니다. 자 이제 넘겨볼게요. 이제 354쪽에 세 번째 가면 돼요. 이제 몇 년 이상 보유할 거 됐는데 2년 이상 보유할 거.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주택은 사습할 때까지 적어도 최소한 2년 이상은 보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원칙 보니까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 해도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돼야만 비교하셔야 돼요. 반드시 최소 몇 년? 2년 이상은 보유해야 돼요. 단지 1번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에 기간이 있으면 그건 다 통산 합친대요. 첫째 거주하거나 보유 중에 주택이 소실되거나 노후가 돼서 멸실되어 재건축 주택의 경우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 기간을 다 합쳐요. 그게 거주했던 거 그건 보유했던 거 그건 처음에 사서 파손될 때까지 보유기간 다시 져서 즉 재건축하고 나서 팔 때까지 기간을 합쳐서 그 기간에 2년 이상 되면 됩니다. B번 이건 비거주자 국내 주소가 없는 자죠. 그 자가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서 반드시 최소한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외국인은 또 거기서 거주를 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국내 주소를 완전히 가졌어요. 거주자 완전히 한국인이 된다면 그 기간 합쳐요. 그럼 얘가 뭐냐 일단 외국인으로서 적어도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난 한국인이 됐어요. 내가 1년 이상 보유했어요. 그럼 얘는 합의 4년 보유한 겁니다. 원래 비거세는 거주자만 비거세 되는데 지금 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바뀌게 되면 토탈 전부 다 기간 다 합쳐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자 10번. 10번은 이거예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함께 살고 있다가 아버지가 사망한 거죠. 내가 상속받아서 아버지가 보유했던 기간 1년 상속받아서 내가 보유한 기간 1년 합의 합쳐서 2년 넘었으니까 똑같이 비거세 가능하다 이거죠. 어쨌든 간에 보유기간은 이유가 없어요. 다 합산해서 그 기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죠. 문제는 2번 예외 예외. 그래서 원칙은 2년 이상 보이는데 참 다음에 해당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2년 보유한에도 비거세 가능하대요. 첫째,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든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혹은 공공주택특별법이 있다든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한 경우 쉽게 얘기하면 임대주택을 양도한 거죠. 이렇게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언제부터입니까?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무슨 기간이?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거세 돼요. 그래서 원래는 2년 보유가 원칙인데 이렇게 임대주택을 양도했다면 보유기간은 관계없다. 단 몇 년 거주? 최소한 5년 이상만 거주하면 된대요. 또 우측에 ㄴ 번 ㄴ, ㄷ, ㄹ 세 개는 공통점이 있어요. 셋 다 묶어버리면 되는데 셋 다 공통점은 셋 다 보유기간에 하등의 관계없어요. 거주기간도 없어요. 극단적인 경우 어제 취득해서 오늘 양도에도 비거세입니다. ㄴ 번 볼게요. 주택 및 그 부스토지의 전부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에서 협의미에서 되거나 수용됐다. 쉽게 수용된 겁니다. 수용되면 아예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ㄷ 번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합니다. 외국 나가는 거죠. 이때도 기간 제한 없어요. 다만 조건이 붙어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적어도 출국일로부터 2년 내는 양도가 돼야 돼요. 그런 조건이 붙죠. ㄷ 번도 마찬가지예요.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건줄을 이완한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합니다. 이때도 기간 제한 없죠.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해야 되고요. 또 출국일로부터 2년 내는 양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 두 가지 재반 조건이 붙게 되고요. 그래서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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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번도 아예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ㅁ 번감합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은 거주해야 하는 게 있어요. 보죠. 1년 이상 거주하는 주택을 학교의 취약이나 그 다음에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 또 1년 이상 장기 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치료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이사를 가면 얘는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그럼 결론만 얘기하면 이거죠. 내가 양도한 게 임대주택이면 몇 년 거주? 5년 이상 거주. 또 내가 집을 팔게 된 게 학교의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 등이었다. 몇 년 거주? 1년 이상 거주입니다. 다만 아예 보유건 거주건 관계없는 게 있죠. 수용되거나 그 다음에 국외 출국한 경우 이 경우는 아예 기간 제한이 없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주택이 두 채인데 하나로 보는 케이스하고 지금 방금 봤었던 이 보유기간의 예외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얼마나 중요하면 그 다음에 396주의 가면 제가 중간에 써놨어요. 핵심 체크에 보면 보유기간 2년 예외에서 나와 있죠. 중요함으로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5년 이상 거주 수용된 건 아예 관계없음 세 번째 해외이주도 관계없음 다만 해외이주의 경우는 적어도 출국일로부터 2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네 번째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거 그래서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항상 이때는 무조건 보유기간 예외 규정을 갖는다. 이런 거 꼭 하나 둬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주택과 이덜린톤인데 항상 뭐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 주택이 비과세가 되면 그 땅도 비과세 땅도 이 땅도 비과세 이 땅은 뭐랍니까 부수 토지 근데 이게 지방세 같으면 무조건 10배 인데요. 국세 지금 이제 양도세 국세이기 때문에 면적에 제한이 있었죠. 그래서 책에 보다시피 얘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몇 배까지 비과세? 다섯 배까지 도시지역 밖에서 몇 배까지 최대 10배까지 그래서 다섯 배, 10배까지 비과세 가능하게 됩니다. 넘어가면 되죠. 자 우측 다섯 번째 갑니다. 미등기 양도 아닐 것 이 주택이 비과세 들어가면 조건 중에 또 하나가 반드시 등기되어야 돼요. 그래서 1세대고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했지만 미등기되면 비과세가 안 돼요. 반드시 등기되어야만 등기되어야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 1번 자 비과세 요건을 구비했어도 해당 주택이 미등기면 비과세를 해주지 않아요. 반드시 등기되어야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으로서 요게 중요한 건데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했다. 요거는 그럼 등기가 불가능한 모든 건물이 아니고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등기가 안 돼 있을 때 등기된 거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럼 이런 학원과 같은 건물이 자 얘가 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서 등기 못했다. 이건 미등기에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에 한해서만 미등기여도 등기된 거로 인정을 해 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등기는 반드시 돼야 돼요. 자 넘겨볼게요. 자 6번입니다. 겸용주택인데 요거는 올해 난리가 없어요. 뭐 있으니까 볼게요. 자 겸용주택의 판단입니다. 자 일단 이런거죠. 하나의 건물 내에 일부는 상가가 있고 일부는 주택이 있다. 이걸 양도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하기는 무조건 면적갖고 따져요. 면적갖고 구분합니다. 첫째 주택의 면적인 상가 면적보다 크냐 주택의 면적이 상가보다 작거나 같으냐 그래서 위와 같이 주택이 상가보다 크다면 전체 다 전체 다 주택으로 보아서 비교하셔야 합니다. 반대 주택이 상가보다 작다면 이때는 각각이에요. 주택은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봐요. 결국 주택이라고 된 이런 부분은 과세 비과세 비과세하고 상가라고 된 이 부분은 뭐하고 과세하고 이렇게 해서 비과세 과세를 각각 구분하게 되죠. 밑에 보면 나오죠. 주택 면적이 주택보다 크면 전부 다 주택이 되고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각각 안분한다 라고 합니다. 옆에 예제도 나와 있는데 예제도 직접 보면 금방 할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무조건 면적가구 판단하고요. 자 또 또 가볼게요. 넘겨서 이제 실벌인데 고가 주택인데 고가 주택이 보다 날 수 있습니다. 이게 난지 꽤 됐기 때문에 자 고급 주택이 아니고 고가 주택이에요. 취득세는 고급 주택인데 양도세는 고가 주택입니다. 그럼 고가 주택이 뭐하는 거냐면 이거 이거 면적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실질 양도가액이 양도가액이 실질 양도가액이 얼마 초과 9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이에요. 내가 실질 양도한 금액이 얼마 초과해요. 9억 원이 넘는 주택이 고가 주택이에요. 그래서 고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가액 중에서 양도가액 중에서 9억 원까지는 비과세 해줘요. 비과세 해주고 9억 초과분 9억 원 초과분만 9억 원 초과분만 9억 원 초과분만 과세 그래서 9억까지는 비과세 가능하지만 9억 초과된 이 부분은 과세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에 얘기했었지만 이 9억 초과된 거 그래서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니까 항상 이 부분은 환산해요. 양도차익도 환산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마찬가지인데 양도차익 한번 볼게요. 양도차익은 어떻게 이미 나와있는 양도차익이에요. 이미 나와있는 양도 차익 곱하기 무엇분에 양도 가액 양도 가액 빼기 9억 이렇게 해서 늘상 이 공식과 같이 환산해서 넣어야 돼요. 그럼 얘가 뭐였냐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이 전에 취득한 가격이 8억 원이었고요. 이번에 양도한 금액이 12억이었다. 12억이었다. 비용 없다고 하고 그럼 양도차익 구해봐라. 그럼 구한문가 어떻게 양도가격 12억 빼기 취득가격 8억은 양도차익 4억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4억이 나오긴 나왔지만 이 금액은 양도금액이 12억일 때 4억인데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도금액 중에서 9억은 비과세가 그럼 얘가 12억이면 12억 중에서 9억만큼은 비과세가 되고 빼면 3억만큼은 과세가 돼야 돼요. 그럼 지금은 9억에 대해서 4억이니까 3억에 대한 양도차익을 구해라 이거예요. 이걸 구해야 돼요. 이걸 양도금액에 대해서니까 그럼 이걸 넣어야죠. 공식에 어떻게 양도차익이에요. 얼마 4억 곱하기 무엇분에 양도가격 12억이네요. 12억분에 양도가격 12억에서 얼마 빼면 돼요? 9억 빼면 돼요. 9억까지 비과세이니까 그럼 12분에 3 되네요. 1억이네 1억 그러면 이게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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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억이 양도차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방법이 있네요. 자 볼게요. 고가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에 비과세 요건 갖추는 주택이라도 실제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이 고가주택이에요. 있을 때 9억 원 초과하는 금액은 비과세 되지 않고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공식과 같이 양도차익을 환산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측에 마지막 8번 가죠. 다가구 주택가입니다. 얘도 이제 한번 시험 났었는데 자 다가구 주택은 다음과 같다 해서 1번 가구별로 각각 양도에요. 각각 양도하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도 구액된 부분은 각각 하나로 봐요. 각각 그래서 무조건 각각이 되고 둘째 다가구 주택을 구액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해당 다가구 주택 어떻게 하나의 매매다 하나 통의 통 통체로 매매하면 그 전체를 하나로 봅니다. 즉 결국은 각각 매매했으면 어떻게 보고 각각으로 보고 통으로 전체 매매했으면 어떻게 전체 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면 각각이고 통이면 전체를 다 하나로 보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비과세에 대한 것을 쭉 봤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주택에 대한 비과세니까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넘겨볼게요. 404쪽으로 갑니다. 양도세 면제와 경감으로 갈게요. 이 면제와 경감도 정부가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 인데요. 다만 비과세하고 차이점이 이거예요. 자 면제와 경감인데 결국은 정부가 똑같아요. 과세하지 않겠다 해요. 다만 얘는 비과세하고 차이점은 별도의 신청을 꼭 해야 돼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자 면제 경감인데 1번 보니까 면제 1번 영농조합법인데 면제 2번 영어조합법 면제 3번 농업회사법 면제인데 그것까지 읽어보고요. 중요한 건 4번입니다. 4번 체크해요. 8년 이상 작용한 농지에 대한 면제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 볼게요. 결론 이거예요. 이거예요. 뭐냐면 제목이 나왔죠. 8년 이상 이상 작용한 농지 자 그럼 가령 값씨가 농지를 샀어요. 농지를 취득해서 나중에 농지를 판 겁니다. 농지를 양도하면 자 취득해서 양도하면 양도세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다만 조건이 조건이 반드시 농지가 있는 곳 자 농지 소재지에서 농지 소재지에서 꼭 조건이 8년 이상 거주경작이에요. 반드시 8년 넘게 거주경작 돼야만 이때 양도세가 면제 돼요. 반드시 몇 년 8년 이상 거주경작 해야 돼요. 그럼 농지 소재지가 어디니? 어떻게든 농지 있는 곳 아니면 농지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인데 농지에 대한 소재지예요. 그럼 대체 얼마까지 면제됩니까? 무한대가 아니고 최대 1년에 1억이에요. 1억. 그 다음에 5년간 최대 3억 원까지 면제예요. 1억 5년간 최대 3억까지 면제가 됩니다. 읽어볼게요. 404쪽에 4번 1번입니다. 농지 소재지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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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내려오면 있어요. 대통령령이 하나 둘 셋 맨날 5번 둘 중간에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은 100분의 100의 상당한 금액을 가면 면제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8년 이상 경작하면 양도세가 면제 돼요. 그럼 대체 얼마까지 면제인데 우측으로 가요. 바로 4005쪽 맨 위에 가면 3번 해주를 1년에 1억이에요. 5년 동안 누적이 얼마 최대 3억 원까지 면제 받게 돼요. 그래서 1년에 1억 5년 동안 최대 3억까지 면제 받게 됩니다. 그럼 이게 상속받으면 어떻게 하냐. 상속받으면 밑에 봐요. 2번. 상속받은 경우대 기업번 상속인임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 다음의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거로 본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취득해서 경작한 기간. B번. 피상속인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아서 취득한 경우. 즉, 결국은 뭐냐면 상속받게 되면 돌아가신 분이 농사진 기간하고 상속인이 농사진 기간을 합쳐서 8년 이상만 되면 됩니다. 몇 년? 8년 이상만 되면 돼요. 다만 상속인임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해서 경작하지 않았대요. 안 하더라도 상속일로부터 3년 내에 그게 양도되거나 수용이 되면 그때는 3년 이상 농사진 것을 본대요. 그건 큰 의미 없는 건데 어이었던 중요한 결론은 이거예요. 상속받게 되면 누가 누가 돌아가신 분이 농사진 기간, 상속인이 농사진 기간 합쳐서 몇 년 합쳐서 합의 8년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다음은 맨 밑에 세 번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출국 후 2년이 경과되면 이때는 감면 안 돼요. 그럼 아까 제가 주택도 외국 나가게 되면 출국 후 2년 내 처분했었죠. 농사권도 똑같아요. 농사권도 내가 8년 농사를 지는 이 땅을 판다면 외국 나갈 때 판다면 출국일로부터 2년 내에 처분되어야 면제를 받는 거지. 2년 경과되면 절대 면제받지 못합니다. 네 번째. 자경기간 제외. 이건 뭐냐. 농사꾼인데 농사소득 말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그의 년도에 3700이 있었다면 그때는 농사를 저도 농사진 걸로 인정하네요. 그 기간은 다 제외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업소득 말고도 여타소득이 3700 넘어요. 넘으면 농사를 저도 그때는 그 기간 다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순수하게 농사만 진 것이 몇 년, 8년 이상 돼야 한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농사진 것만 몇 년, 8년 이상 돼야만 이때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8년이고요. 넘겨보면 핵심 체크에 농지 소재지 나오죠. 농지가 있는 시군구, 농지와 연접한 시군구,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를 30km 이내의 지역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볼게요. 5번이 대토예요. 대토. 대토 볼게요. 대토인데, 그럼 대토는 뭐 하는 거냐. 대토는 밑에 동그라미 2번이 있고 우측에 동그라미 3번이 있는데 대토의 형태는 두 가지예요. 2번의 방법이 있고 3번의 방법이 있는데 둘 다 똑같아요. 자, 2번의 방법은 뭐냐. 대토 방법이 이거예요. 자, 종전에 농지가 있었고요. 얘를 팔아요. 처분하고 다시 신농지가 취득되는 거. 여기 대토고요. 여기 2번, 3번은 3번이지만 두 번째 방법은 종전 농지가 있는 상태에서 신농지를 사요. 신농지를 취득합니다. 취득하고 그 다음 다시 종전 농지를 처분해요. 순서만 바뀐 거죠. 위에 건 먼저 팔고 나중에 산 거고 밑에 건 먼저 사고 나중에 판 거네요. 결국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신농지만 남죠. 결국은 남는 게 이렇게 신농지만 남게 되는 게 이게 대토인데 이제 조건 볼게요. 바로 봅니다. 이렇게 무조건 팔고 샀다고 해서 면제가 아니고 적어도 종전 농지는 팔을 때까지 처분할 때까지 적어도 반드시 4년 이상 4년 이상 반드시 거주 경작이 돼야 돼요. 반드시 몇 년 4년 넘게 거주 경작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신농지를 샀어요. 대체 어느 만큼 취득해야 되냐. 취득인데 둘 다 똑같아요. 적어도 면적으로 따지면 면적 기준으로는 팔아먹은 농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사면 돼요. 그게 금액 기준으로는 팔아먹은 금액이 얼마? 2분의 1 이상. 둘 중에 하나면 돼서 3분의 2 이상 사든가 2분의 1 이상 사든가 둘 중에 하나 이상을 취득을 해야 돼요. 취득을 했고 다시 농사 또 지어야 돼. 또 농사 경작이 해야 돼요. 경작. 그럼 몇 년 경작이 해야 되냐. 경작은요. 종전과 합쳐서 총 8년 이상 거주 경작을 해야 돼요. 종전과 합쳐서 총 몇 년 8년 이상 거주 경작을 해야 돼요. 이게 대토예요.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복계엄. 동거댐 2번 갑니다. 4년 이상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에 농지 양돌부터 1년내 수용되면 2년내가 되기도 해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후 연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새로운 농지에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해서 경작한 기간과 종전농지의 경작을 합쳐서 합이 몇 년 합이 8년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번 새로운 농지의 면적이 양도 면적의 3분의 2 이상 되든가 둘째 새로운 농지가액이 양도가액의 2분의 1 이상 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얘기한 거고 우측에 3번도 똑같아요. 다만 순서만 바뀐 겁니다. 3번은 먼저 사놓고 나중에 판 겁니다. 어쨌든 둘 다 같은 거였는데 대토인데 자 다만 이제 우측으로 가볼게요. 우측에 5번 갑니다. 역시 농지가 상속되었다. 아까 그 8년 경작도 똑같아요. 상속이 되면 무조건 돌아가신 분하고 상속인하고 그 기간 합쳐요. 그래서 5번에 3번 제출 끝에 보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에서 합쳐서 그 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단 6번 작용기간 제외가 있는데 똑같아요. 농업소득 말고 기타소득이 3,700 이상이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럼 얼마까지 감면 아까 8년 경작한 건 1억 5년간 3억인데 대토한 경우는 무조건 1억까지 면제 무조건 1억까지 면제 최대한 1년이건 5년이건 최대 1억까지만 면제입니다. 최대 1억까지만 면제 대상에 최대 1억까지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면제 2개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3개 보면 뒤에 신축임대주택도 나오고 또 408쪽 가면 경감 나오는데 읽어볼 것도 없어요. 안 읽어봐도 돼요. 절대 보지 마시고 2개만 다시 한번 신경쓰여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하고 대토한 농지 2개만 다시 보시고요. 저희는 넘어가서 412쪽으로 갑니다. 8절로 가볼게요. 비과 샘의 감면에 적용 배제로 갑니다. 첫째 1번이 미등기 양도자산 불이익인데 그럼 얘가 뭐냐 등기하지 않고 처분한 거죠. 등기하지 않고 팔게 되면 별로 좋은 게 없죠. 1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기본공제를 안 해줘요. 지난주에 배웠죠. 2번째 미등기되면 조금 아까 배웠어요. 최고 70%로 중과당합니다. 3번째 미등기되면 아까 배웠어요. 비과세나 감면 안 돼요. 넷째 요거 조심해야 돼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안 한다고 하긴 해요. 하는데 토지건물주택은 천분의 3 즉 0.3% 만 적용합니다. 원래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토지건물주택은 기본이 3% 는 공제되요. 등기되었다면 미등기되면 0.3% 밖에 공제 안 돼요. 안 한다고 합니다. 첫째 각종 공제 없다. 둘째 최고 70% 비과세나 감면이 없다. 넷째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제금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불이익이 있는데 단 두 번째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실제는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지만 세법상 등기된 거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이런 부득이하게 등기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4가지 불이익이 아니고 등기된 거랑 똑같이 취급한다는 얘기에요. 자 버전 자 2번입니다.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거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미등기로 보지 아니하므로 미등기 양도자산에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자 첫째 1번 자 장기알부 조건으로 취득해서 등기가 불가능했대요. 둘째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에서 등기가 불가능했대요. 셋째 비과세 농지 교환하거나 분합한 농지 또 대토한 농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 딱 그 4가지만 됩니다. 3번 아까 얘기했던 거죠.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기를 하고 싶은데 못했네요. 그렇죠? 다섯 번째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에서 그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다. 즉 상속 받자마자 수용된 거죠. 그럼 수용되면 등기할 시간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여섯 번째 6번은 환지 환지는 언제 등기해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죠. 그런데 지금은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다. 즉 환지 처분 공고일 전에 양도한 겁니다. 그럼 등기를 안 한 게 못한 거니까 등기 된 거로 인정해 준다 이거죠. 일곱 번째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공사용역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양도했다. 채비지도 언제 등기해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죠.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양도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 미등기로 등기 된 거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는 실제는 뭔데 미등기이지만 부득이 등기를 못 한 거니까 세법상 등기 된 거로 인정해 준다. 인정해서 과세 비과세 비과세 해줄게 그런 얘기죠. 비과세가 아니고 등기 된 거로 봐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3번 갑니다. 뒤에 거래가액 불성실에 대한 불이익인데 이건 또 뭐냐 보통은요 부동산 매매할 때 매매할 때 거래 불성실인데 계약서를 다운계약하는 게 나쁜 거에요? 업계약한 게 나쁜 거에요? 그럼 대부분 다운계약한 게 나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 법은 다운계약도 나쁜 거고 업계약도 나쁜 거로 봐요. 그럼 이게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자 값이 주택이 하나 있어요. 여기 현재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가 된 상태에요. 그럼 이런 상태라면 이 주택은 현재 팔게 되면 매매가가 9억이 넘지 않으면 주택은 비과세가 성립이 돼요. 비과세 대상 주택이 됩니다. 또 이걸 팔았어요. 이번에 누가 A한테 A에게 이 주택을 양도했어요. 얼마 양도했냐 양도한 금액이요. 자 실제 양도한 금액이 3억이요. 3억 자 9억이 넘지 않았습니다. 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비과세 되겠죠. 근데 이 A가 매도자 값에게 부탁을 합니다. 죄송한데 이중계약 좀 씁시다. 어떻게 3억 5천에 좀 써주시오. 3억 5천에 근데 값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3억 5천에 써줘도 값은 손해 볼 게 없어요. 왜? 9억이 넘지 않으면 되니까 써줬어요. 3억 5천에 근데 나중에 안 걸리면 걸렸다. 걸리면 나중에 값은 자기가 비과세 받은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토해냅니다. 빼기 빼기 토해내요. 어떻게? 민 민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빼내게 돼요. 첫째가 뭔데? 첫째가 이 차액이에요. 차액 차액 얼마입니까? 5천이네요. 5천 얘하고 둘째는 이게 안 나왔지만 둘째는 뭐냐 주택이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 된다는 가정하에서 계산된 산출세액 이거 계산해야 됩니다. 나왔다고 할게 3천이다. 그럼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빼게 돼요. 둘 중에 어떤 거? 작은 금액을 빼게 돼요. 뭐가 더 작아요? 3천 그럼 이 금액만큼을 뺀다. 이 금액만큼 차감하게 되어 있어요. 차감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죠. 자 볼게요. 1번 소득세법 소득세법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느냐 했을 경우 산출세액입니다. 그것하고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제거래가액과 차액 그래서 산출세액과 차액 둘 중에 어떤 거? 작은 금액을 빼낸대요. 그만큼 불이익을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험해 놨는데 또 날 일은 솔직히 없습니다. 이런게 있다. 정도 보시고 자 또 넘어갈게요. 이제 구절로 갑니다. 양도세 납세무자와 납세지인데 이건 저희가 소득세 납세자 할 때 처음에 이미 했어요. 일단 1번 납세무자인데 항상 개인은 둘로 구분하죠. 누구누구 거주자하고 비거주 자하고 이때 거주자가 뭐예요? 국내 주소가 있거나 혹은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자 이게 거주자가 되고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 거소 없는 자죠. 그럼 대체 어떻게 과세냐 자 거주자는 옆에 박스 있네요. 국내 재산이 됐건 국외 재산이 됐건 모두에 대해서 납세에 물립니다. 그래서 국내 거 국외 거 전부 다 과세가 돼요. 대신 비거주자는 뭐만 가습니까?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해서 거주자는 국내, 국외 거 모두 과세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된대요. 쉽죠. 이런건 두번째 상속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인데 자 부모님이 소득이 있었고 그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면 자식에게 전부 다 상속이 돼요. 그래서 피상속인에게 사망하신 분에게 부과된 소득세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돼요. 자식한테 재산만 승계되는게 아니고 대한민국은 포괄상속주의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세금도 다 상속되게 됩니다. 자 두번째 납세지 가볼게요. 근데 대체 어디 가서 세금 내냐 1번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 양도자의 주소지에요. 주소지 항상 거주자는 주소가 없으니까 주소지가 됩니다. 다만 주소 없다 어디에 거소지 세무서가 돼요. 대신 두번째 비거주자입니다. 이 친구는 어디서 가세요. 국내 사업장 주소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아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럼 어디에요.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 그래서 과세하게 돼요. 그 국내 원천소득은 월급 타는 곳입니다. 월급 타는 곳이 납세지가 되기도 해요. 세번째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그럼 어디에요. 이때는 대통령령이 정한 곳에서 하기도 한답니다. 두개 셋 중에 하나 뭐 이렇게 되었고 자 너무 겨우시다면 중요한건 그 뒷페이지에요. 양도세 신고납부는 10점으로 갑니다. 신고납부가죠. 올해 분명히 신고납부는 시험이 나올거에요. 반드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신고는 아픈데 보통은 보통은 양도자의 물론 양도자가 거주자일텐데 양도자의 주소지 주소지 세무서에 가서 신고해요. 보통 어디 양도자의 주소지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는게 일반적인데 신고납부는 두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정신고납부 예정신고 납부가 하나 있구요. 둘째는 뭐가 있냐면 확정신고납부 확정신고 납부 이렇게 두가지가 있어요. 예정신고납부가 있고 확정신고납부가 있다. 이때 자 둘다 공통점은요. 양도차이익이 없어도 신고해야되고 양도 차선이 있어도 신고해야되요. 세금낼기 이건 없건가 아니에요. 반드시 신고는 해야 됩니다. 이때 그럼 예정신고를 했다면 굳이 확정신고는 또 할 이유 없어요. 굳이 안해도 됩니다. 다만 가끔은 예정신고를 했어도 확정신고를 또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근데 거의 없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없어요. 세번째 예정신고 안하고 확정신고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만 있지 마지막 규정은 없다. 이거죠. 없다. 그럼 혐의 나오면 뭐가 납니까? 반드시 나면 예정신고에요. 자 예정신고가 특히 두가지가 있어요. 양도한게 부동산이냐 쉽게 부동산 등이죠. 등이냐 아니면 주식이냐 부동산 등이 양도된 건지 주식인지 다시 부동산 등이 이게 세가지 있는데 첫째는 일반적 경우 있어요. 그럼 언젠가 보죠. 일반적 경우는 양도했다면 예정신고 있대요. 일반적 경우 양도했어요. 양도했다는 건 전부다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면 돼요. 대금이 청산되었다. 이게 6월 20일이다. 가령 그럼 이날 양도했으면 언제까지 신고하냐 양도일에 속하는 그 달의 말부터 달의 말 그 달의 말 그 달의 말을 부터 몇 개월 하나 둘에서 2개월됩니다. 2개월됩니다. 그럼 언제 6월 30일부터죠. 2개월이면 7, 8 8월 30일까지 이 기간에 이 기간에 신고되면 돼요. 이 기간에 신고가 되면 돼요. 여기 일반적 경우 둘째 허가구역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언제까지 똑같아요. 양도했어요. 즉 대금이 청산됩니다. 언제 6월 20일에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보니까 허가 받았어요. 허가 7월 20날 허가 받게 되었다. 언제까지 신고하냐 얘는 허가 1기준 허가 1에 속하는 마찬가지 그 달의 말일부터 달의 언제부터 말일부터 그럼 7월 31일 되겠네요. 이때부터 하나 둘 똑같아요. 2개월됩니다. 2개월됩니다. 언제까지 8, 9, 9월 30일 이 기간에 신고합니다. 이 기간에 세 번째는 특히 더 조심 요번에 신설된 건데 부담부증여인데요. 부담부증여인데요. 자 그럼 볼게요. 6월 20날 6월 20날 채무 인수했어요. 부담부가 채무 인수가 부담부니까 인수했다. 그러면 그 채무가 인수된 날 이 날에 속한 달의 말부터입니다. 그 달의 언제부터 말로부터 이제 6월 30부터 조심해야 돼요. 얘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2개월내가 아니고 3개월 이내에 신고입니다. 그러면 언제 7, 8, 9 9월 30일까지 이 신고 규정 세 개 특히 부동산에 대한 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 2개월내인데 부담부증여만큼은 언제까지 3개월 내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내에 자 주식도 볼게요. 주식은 되게 쉬워요. 주식은 6월 20날 양도했다 그럼 언제까지 양도 1위 속하는 달이 아니고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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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의 마리로부터입니다. 하나 둘 똑같아 이게 원래 똑같아 이게 원래 그래서 주식은 됐고요. 부동산 쪽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냐 확정신고는 굳이 2016 2017년도 양도했으면 그 다음 년도 2018년도 5월 1부터 5월 31일까지 합니다. 근데 보통은 예정신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확정신고는 또 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자 볼게요. 교재 갑니다. 1번 418조기 첫째 예정신고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자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기타 저산입니다. 땡땡 언제까지 양도를 속하는 달의 마리부터 2개월 내로 해요.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범위를 위해서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이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그 허가 받기 전에 대금이 청산됨 언제까지 그 허가 1이 속하는 달의 마리부터 언제까지 2개월 내로 해요. 다만 밑에 박스 보니까 양도 차익이 없는데 양도 차선이 있어도 신고해야 한다. 또 그 밑에 두 번째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언제까지에요? 양도 지속하는 달의 마리부터 몇 개월 납니까? 3개월 내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 조심해야 돼요. 3개월 내에 신고해야 돼요. 둘째 주식은 언제까지입니까? 반기의 마리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고기간 꼭 기억하셔야 되고 2번 예정신고 납부 3번 산출제 계산 이건 다 됐고요. 우측으로 갑시다. 두 번째 확정신고 갑니다. 첫질문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까지 납세지관을 세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마찬가지 이때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똑같이 적용해요. 즉 세금될 게 있거나 신고는 해야 한다. 언제까지?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입니다. 그래서 신고에 대한 거 꼭꼭꼭꼭 특히 예정신고는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가산세인데 좀 쉬었다가 이제 421쪽에 이거 마저 쉬었다가 이것부터 정리할 거고 이거 지우지 마시고요. 쉬었다가 가산세부터 마저 다 정리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 그 다음은 가산세 이제 연우 men